2, 3, All In Us! 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! 2021년 즐거운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! 잇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? 저희 잇지는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잇지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물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! 네, 맞습니다! 우리 기다리고 있는 잇지를 위해서 아주 짧은 한숨을 다같이 불러볼까 하는데요 그 부분 알죠? 알죠 알죠! 할게요! 1, 2, 3, Lock out! 벌써 감질만 가네요 두근두근 하는데요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잇지 네! 네, 한가위 큰 보름달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잇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라고 소원을 빌었는데요 진짜? 잇지도 당연하죠 잇지도 큰 보름달에게 같이 소원을 빌면 어떨까요? 네, 사랑하는 우리 가족, 아니면 친구분들과도 영상통화로 인사 나누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, 9월 24일 금요일 낮 1시 저희의 첫번째 정규앨범 Crazy in Love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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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